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잡는 사람은 정세균이나 이낙연이 아니라 바로 김부선씨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김부선씨의 결정적인 증거, 결정적인 약점을 많이 잡혀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김부선씨가 이번에는 방송인 김오준에게 과거에 이재명과 관련한 인터뷰가 있는데 그 인터뷰 녹취를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과거 이재명씨와 관련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 안에 이재명과의 관계를 상시하게 설명한 것들이 들어있으니까 그 녹취를 틀면 지금 이재명과의 논란이 되는 부분들 이재명씨가 거부하고 있는 또 부인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있을 것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부선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해서 내가 인터뷰한 전체 녹취력을 공개하기 바란다 라고 촉구한 것입니다 김부선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대선 후보 도덕선 검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재명 관련 인터뷰는 김오준이 녹취가 다 있다고 했습니다 김오준이 녹취가 다 있다고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부선씨가 언급한 인터뷰는 지난 2010년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당시 김오준씨가 게재한 촛불 50분 들었건만 돌아온건 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입니다 촛불을 50분 들었건만 돌아온건 이라는 제목의 인터뷰 기사인데 당시 김부선씨는 총각이라는데 그 인생 스토리가 참 짠하더라고 인천 앞바다에서 연인들처럼 사진 찍고 지가 내 가방 메주고 그러면서 데이트했지 그리고서는 같이 잤지 뭐 이렇게 나한테 적극적인 남자는 없었어 그런데 유부남이었던 거야 발소리도 안 내고 도망가더라고 라면서 변호사 출신 정치인과의 스캔들을 최초로 공개했던 것입니다 이게 2010년 11월 11일자 한겨레신문에 있다는 겁니다 김오준씨는 해당 기사에서 김부선씨가 언급한 남성이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된 유명 정치인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실명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출마해서 당선된 유명 정치인이다 이어서 김부선씨가 실명을 내지 말란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을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씨가 이 기사를 살짝 김오준에게 인터뷰 형식으로 흘렸는데 그게 이름을 거론하지 말란다 그가 가진 권력으로 자신을 괴롭힐 거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김부선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도 이재명 지사와의 불륜 스캔들 오역을 놓고 진실 공방을 펼칠 때 김오준씨에게 인터뷰 녹취 공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 녹취 공개를 요구했는데 그때도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김부선씨는 이재명 지사를 향해서 만일 당신이 내게 한 거짓말을 인정하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면 변호사 상의 없이 민사고소 역시 즉시 취하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저 잘 아시지 않나 거짓말 이젠 제발 멈추시길 바란다 당신의 거짓말로 나는 많이 괴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듭 이재명씨 이제 그만 후보 사퇴하시라고 말하면서 탐욕이라는 놈이 당신을 괴물로 만들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김부선씨가 과거 2010년도에 자신이 김오준을 만나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 앞바다에서 가방을 대신 메주고 사진도 찍고 이렇게 놀러갔다 하는 이야기를 쭉 설명해 주면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름을 내지 마라 괴롭힐 수가 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김오준은 다 알고 있다 하는 겁니다 김오준은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다물고 있다 지금 김오준 그때 인터뷰한 녹취력을 털고 실상을 밝혀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을 밝혀라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씨 관련해서 김부선씨는 굽이굽이 또 많은 사람에게 이런 이재명씨 관련해서 말도 했고 또 추억도 있고 연결돼 있고 또 장소도 있고 자기의 집 아파트 성명차 보여주면서 찍은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이가 이런저런 사진을 보여주거나 또는 설명을 하거나 할 때마다 그 관련된 것과 관련해서 자신과의 이재명과의 관계를 설명하거나 저격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왼손팔이 이렇게 비틀어져 있는 것봄도 본인이 총각 행세를 하면서 맨 처음에 옷을 홀라당 벗고 팔부터 보여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그걸 보고 본인이 짠해서 눈물도 흘렸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 남중에는 쏘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감성팔이 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김부선씨는 이재명의 흔적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습니다 김부선씨는 기억력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5개월의 추억 15개월 동안의 이재명과의 사귐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이전 저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이재명이 응업된 부분들 또 이재명과의 관계에 있을 때 나타났던 그런 장소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하면서 이재명과 관련해서 거의 매일 하나 정도로 SNS에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을 사실상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실상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그만하고 대선 후보에서 사퇴한다면 변호사와 사기 없이 민사고소 역시 취하하겠다 지금 이재명에 관해서 3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 안 하는데 이거 취소할 테니까 대선에서 사퇴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선씨가 이재명 지사 보고 대선에서 사퇴하라는 것은 당신의 도덕성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거짓말을 많이 했고 이렇게 숱하게 이런저런 도덕성 자체의 문제가 많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불행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감성파리하고 뭐 이렇게 김부선씨 눈에 볼 때 이재명씨는 도저히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자꾸자꾸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뭔가 말을 확장해 가지고 자신이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신과의 만남 자체도 부인하고 맨 처음에는 그러니까 2018년도에 있죠 그때 당시에는 자신이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갔다 오고 난 뒤에 김부선씨가 주장했던 신체 특정 부위에 점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김부선씨를 갑자기 이제 실언증 환자 또는 내지 상습적으로 마약을 복용하는 사람으로 몰아쉬웠던 것입니다 그때 김부선씨가 많은 타격을 받았던 것 같고 그 이후에 김부선씨가 두 차례에 걸쳐서 사실과 다르다 사실이 아니었다 라고 써주는데 그것도 알고 봤더니 지금 팬카페 운영자가 찾아와서 김부선씨에게 사정하다시피 봐달라 해서 써줬다는 겁니다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진우씨가 와서 불러주는 대로 써달라 해서 또 주진우씨가 불러줘서 그걸 써줬는데 그게 나중에 이재명씨에는 사과했다 이런 식으로 선전되니까 그것도 또박또박 반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부선씨가 이재명씨 과거 관련해서 여러 사람과의 관계까지 연결을 하면서 이재명씨와의 자신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은 또 김호준씨입니다 김호준은 이재명과의 관계를 김부선씨가 설명을 해줬고 이름은 밝히지 마라 그 사람이 변호사 출신 정치인인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권력으로 자신을 괴롭힐 수가 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게 2010년 11월 11일 한겨레신문에 실렸다는 겁니다 이전도 되면 김호준씨가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 충분히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김호준씨도 이재명과 김부선씨와의 관계에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그 중에 사적으로 자신이 불륜관계를 맺은 여성과의 관계를 부인하고 있고 이 여성은 줄기차게 사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게 관계되고 있는 사람 특히 김호준이가 인터뷰를 했으면 그 인터뷰의 내용을 알려주는 것이 지금 언론인으로서 우리 사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욕의 하나의 풀을 줄 수 있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김호준씨도 김부선씨와 이재명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올바른 정확한 그리고 솔직한 인터뷰 내용을 설명해 주기를 바랍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